어, 너 죽었어! 끝이야? 아, 오늘이 매월드 파트너스 마지막 날이죠 예, 3회차입니다 2반 회차는 류영이와 함께하는 자습!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 2, 3회차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쌓으신 노하우와 여러가지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 여러분들의 취향 영상을 그냥 마음대로 만드시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 그중에 제가 저번주에 이야기했던 게 있죠 정신과 시간의 방에 3시간 동안 바뀌어있는 영상을 보고 차라리 이거 12시간 동안 갖다 올려라 그럼 뽑아줄게 했었는데 아, 12시간 버전이 영상이 한 30개인가 나왔어요, 지금 지금도 있나? 잠깐 보러 갈까? 아이, 마짓도 있네! 야, 이... 아이,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니들 뭐하냐! 그거 말고도 이번 주 차에 좀 많이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 제가 감사의 원키 1만 번 때리기 이거를 기어코 11차까지 지금 업로드를 완료하셨는데 아, 이게... 이게... 이게 뭐냐, 사진 어릴 줄은 몰라가지고 야, 이거 한 땀 한 땀 이거야, 이게... 어이도 없네, 진짜... 야, 순번대로 여기 짜르륵 엎드려 순번대로 짜르륵 엎드려서 이게 가장 성스럽게 말하는 영상부터 봐줄게 아, 거룩까지 뷔인 이시하고 뷔인 삼아, 진짜는 어디 갔나 영상을 마주 없으셔서 알겠습니다 아, 잠시만... 뭐, 뭐 만들거야, 이씨... 지난주에 넥하믄 홀드 만들고 잠깐 뺏겼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뭐야, 이씨... 뭐야... 이건 잠깐만... 마지막이 뭐야... 야, 신성모독적이잖아, 야... 아니, 이게 거룩한 뷔인 이시하고 영상은 맨날 아웃을 해놨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예명해 빨리 당신 안 거룩하잖아 어어? 야, 너, 너 그런 식으로 나면 탈락이야? 야, 너 말 확실해야 돼? 당신 같은 미임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격! 할렐루야... 나의 한식이... 저거 그... 소설 누가 아냐, 로리타? 아, 멀드가... 지금 이게... 인원수가 꽉 찼나 보네 잠깐만, 그러면은 정신과 시간의 방으로 옮기겠습니다 예, 이분은... 여러분들이 이쯤네이가 슬슬 망각한 게 있어요 이 이벤트는... 공모전입니다 예, 퀄리티를... 높게 가져오셔야 돼요, 당연히 이건 너무 하지 않았냐, 너? 아니, 야, 요거 정신과 시간의 방 한 사람은 통과야, 근데 넌 카메라로 찍었잖아! 야, 이거 카메라도 아니고 핸드폰이지, 너 이거 이거... 화질이 보니까 핸드폰이잖아 야! 야, 대체 OBS 달아올... 그 정도... 속이는 좀 보였어야 되지 않았냐? 야, 이거를 어떻게 합격 줘? 야, 이거 지금 모두가 까먹었지만 잘 만든 영상 공모전이에요! 야, 카메라를 지금 어떻게 줘야 돼? 야, 와서... 와서... 그... 찬양자를 한 번 불러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정신 주제 어디냐... 야, 이거는 너무 소심하게 불렀어 찰락 운장하고 그... 약간 성기는 마음으로 어? 성스럽게 불러야지 이렇게 음침하게 부르면 안 될 노래야 꺄 어머니를 데려와서 같이 했어야지 그러면 1, 2, 3 트롤 유미 유미 센 바게키도 유미 화이팅 지금까지 메이플 월드 파스너스였고요 다들 메이플스토리 월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도 3위에 서로 상처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주